아 개운척하기 힘들다 얘들아 간식 먹자 간식? 오예 간식이다 간식은 항상 월타고 후딩이도 하나 두부도 하나 우유도 하나 다 끝 에잉? 넌 핥이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씩만 주는 거야 당연히 알지 나 간다 아이 진짜 감질라긴 뭐야 누구 목소리지? 나도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내가 듣는 건데 에잉? 나 원래 이 목소리야 집사한텐 비밀이다 그럼 집사 없을 때만 그 목소리인 거야? 당연하지 얘들아 간식 먹었으니까 운동해야지 겨우 간식 관계 중인 줄어란 말 안해 운동 재밌겠다 신난다 우리가 알고 있던 두부 맞지? 맞는 것 같은데 좀 무섭다 어라? 낮잠 잘 시간이네 침대야 기다려라 엄명 거기는 안 돼 어 밥 먹으러 가자 벌써 밥 먹을 시간이야? 야 밥 먹은 지 5분밖에 안 됐어 빨리 빨리 하지마 밥 먹을 수 있어 아 배부른데 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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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밥 예쁘게 먹네 에잉 고마워 집사 이 녀석 무섭다 맛있게 먹어 나 갈게 에잉 잘 먹었다 형 디저트 먹으러 가자 무슨 디저트야 나 배불러 낙할 소리 하지마 잘 들어 오늘 케이크 메뉴 전부 요 주문하시겠어요? 예 이쁜 누나 오늘 알바 끝나고 뭐해요?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아 디저트 잘 먹었다 다음엔 뭘 먹어 볼까? 그 혹시 집사한테 언제까지 숨길 거야? 당연히 평생 숨기는 거지 뭘 평생 숨겨? 그리고 좀 전에 그 목소리 누구야? 어 그게 어 자식 잘 안 모르겠다 다시 내가 낸 거야 뭐라고? 에잉 거짓말 하지마 진짜라니까 뭐야 너 목소리 왜 그래? 감기 걸렸어? 도봉 이게 내걸 내 목소리야 기념 목소리 내게 힌트라 어 그랬어? 근데 너 이 목소리면 팬들 다 없어질 텐데? 어 그러면 안 되는데 너 목소리 귀엽다는 댓글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럼 팬들을 위해서 힘들어도 참아볼게 아유 기특해라 우리 두부 간식 줘야겠다 헤헤